국회에 입성한 이분의 말과 행동, 그 화살이 닿는 곳은 언제 어디서나 중목받고 있는데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함께 현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국회 끝나고 오신 거죠? 자전거 타고 당산역 가서 2호선 타고 넘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전거라면 따릉이 다르십니까? 네. 그렇군요. 오늘 여러 가지 현안이 많아서 질문들이 많으니까 빨리 가도록 하는데 제가 오프닝에 좀 쉴 수가 있었는데 양궁 선수, 브래드 앨리슨 선수 얘기를 했는데 영국 선수가 아니라 미국 선수였습니다.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기억에 의해서 했는데 순간적으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국회의원원부터 지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방금 표결하고 오셨죠? 네. 오늘 본회의에서 소위 노란동 북도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표결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저와 개혁신당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노란봉투법 반대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퇴장을 했고 나머지 야당 의원들이 자리에 남아서 했는데 개혁신당 의원들만 지금 반대를 한 거죠? 그렇죠. 이게 노란봉투법이라는 게요. 내용이 사실 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게 노동 및 노동관계법 2조와 3조 개정안이거든요. 그런데 2조에 대한 부분과 3조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2조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범위를 원천까지 늘리는 그런 형태의 법안이고요. 3조의 내용이라고 하면 결국 노동쟁이 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같은 것을 어느 정도까지 물릴 수 있냐에 대한 법입니다. 저는 노동조합의 파업권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3조에 해당하는 것이 저는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2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청에게까지 어떤 책임을 물리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원청이 어디냐 또 원청이 실제로 어느 정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느냐 책임이 늘어난다는 것은 원청의 관리감독 권한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책임이 늘어나면 꼬치꼬치 간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찌 보면 나중에 예기치 않은 효과가 나을 수 있다. 올해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보면 가장 당혹스러운 것이 예를 들어 대구시 산하의 공무원 또는 공기업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실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법의 입법 취지는 나쁘지 않았으나 기소율이 한 20-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도 실제 사안을 나중에 기소하려고 들고 들어가 보면 이걸 무슨 수로 대구시의 어디 산하 기관에 발생한 문제를 홍준표 시장이 다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되냐 이런 거거든요. 저는 마찬가지로 노란봉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왜 2조와 3조가 같이 묶여가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2조의 내용과 3조의 내용은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조는 쉽게 얘기하면 하청이 원청에 의해서 중간에 예를 들면 관리 감독하는 자회사가 아니라 다른 기관 이런 데 통해서 보통은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직접 협상을 할 수 있게 한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이게 논란이 됐던 게 지금은 한화로 넘어갔지만 대우조선 해양에서 예전에 하청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기를 가두고 쇠창사를 해서 용접을 해서 가두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청 대우조선 해양이 실질적으로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임금을 올리거나 노동 조건을 개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용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니 원청하고 직접 교섭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게 이 법을 만든 측 그리고 노동계 측의 주장이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기업의 어떤 활동이 위축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 법의 취지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교섭을 사실 원청과 하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기업 입장에서 하청 기업에서 어떤 노동쟁이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무시하고 그럼 회사를 갈면 되지 뭐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고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뀌길 바라는 모습이었을 텐데요. 지금 기업에서 바라본 입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지금 아마 괴리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아까 제가 중대처벌법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게 적용되었을 때 굉장히 법리상으로 복잡할 거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3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쌍용차 노조원들이 과도한 회사 측의 손배소로 인해서 자살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손배소를 회사 측이 많이 과도하게 하는 것은 제동을 걸어야 된다는 입장이시죠. 당연하죠. 그리고 두 가지가 있는 게 예를 들어 파업을 통해 손실을 끼치는 것에서 주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거는 파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임이 가면 안 된다 생각하는 거고요.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파괴적 행위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 공장의 설비에다가 위해를 간 이런 것들은 책임을 좀 강하게 물려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법이 좀 세밀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물론 이런 것들은 입법되고 나면 판례가 하나 형성되어 가면서 문화가 잘 피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중대처벌법처럼 모호하거나 아니면 실제 상황에서는 오히려 적용이 되기 어려운 그런 아주 무거운 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인생지원금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셨어요? 저는 물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우려합니다. 물가와 경기 활성화 이 두 가지가 보통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소같이 나타나거든요. 한쪽에 힘을 주면 한쪽은 잡기 어려워지고 그런데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에 대해서 이미 국민들이 많은 체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것 같다. 그런데 당장 13조 원에 가까운 금액이 시장에 풀리게 된다고 했을 때 저는 물가 상승이 자명해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25만 원이 물론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게 숨통이 트이는 금액일 수도 있겠으나 물가가 올라버리면 또 말짱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25만 원이라는 금액의 수치적 근거를 좀 더 먼저 제안하신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민주당 측에서 제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면요. 25파기 4하면 4인 가족당 100만 원이라는 수치적 그런 어떤 땅 맞아 떨어짐 이외의 근거를 모르겠어요. 더하면 13조 원이 되는데 그럼 13조 원이 어디서 재원 마련이 되느냐 이런 것들도 명확하지 않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 3천 명의 현행 의대생들을 2천 명 늘려가지고 5천 명까지 늘리겠다. 60% 늘리는 굉장한 결정이거든요. 그럼 적어도 이 수치적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2천이라는 듣기 좋은 숫자 하나 던진 다음에 지금 의료계가 혼란에 빠진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25만 원이라는 금액도 사후적으로 끼워 맞추지 말고 왜 25만 원이냐를 좀 민주당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하면 개혁신당도 좀 바라볼 텐데 이건 총선 구호로 시작해가지고 그냥 아직까지 구호 상태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반론성 질문을 드리자면 작년에 정부에서 지방에 줘야 될 지방교부금과 교육교부금을 합쳐가지고 한 29조 원 정도가 지금 지급이 안 됐어요. 이건 이제 아예 불법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권한쟁이 심판까지 지금 들어간 상황인데 그만큼 지역경제가 조금 위축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지역화폐로 줘가지고 지역경제를 지금 살리겠다. 그만큼 또 통화량도 지금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만큼 지금 재정에 대한 아빠가 크다라는 거겠죠. 지금 각자 저도 경기 남부나 이런데 지역구 활동하다 보면 굉장히 도시가 급속도로 발달하기 때문에 도로를 깔자 철도를 깔자 이런 것들 SOC 예산도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실제로 이번 총선도 있었는데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그러면 다 깔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다 착공했으면 총선 결과가 지금보다 조금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재정이 총선을 앞두고도 그 정도의 선심성 예산도 쓰지 못할 정도로 지금 재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민주당도 이런 겁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이 달라졌네라고 보일 법한 한 부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조금은 미래 세대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저만 해도 그런 모습은 칭찬해 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저희가 잘 알다시피 돈 잘 쓰는 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 잘 잡아 가두는 거로 유명했던 사람이고요. 잘 가두는 사람과 돈 잘 쓰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 가두는 스킬로 인해 가지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검찰 경력에서 기반한 그런 구호를 가지고 대선 나왔던 거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이라든지 아니면 복지에 있어서 사실 돈 잘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 했던 분들 중에 보면 돈 잘 못 써가지고 나중에 망신당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상한 조형물 만들고 이러다가.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재명 대표는 기초단체장 그다음에 광역단체장 할 시절에 돈을 알맞은 걸 썼다는 것 때문에 지금 부각된 정치인이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건 그럼 재정 상황까지 걱정하는 모습까지 보인다면 저는 좀 다른 모습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개인의 소신동 그렇고 개혁신당의 전체적인 어떤 당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런 방향성도 이거는 안 맞아서 둘 다 거부권이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요즘 거부권 거부권 하다 보니까. 저에게 그런 힘이 있다면. 반대표를 던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대통령이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은 지금 자명해 보이는 일이고. 제가 이게 좀 두 가지를 순차적으로 질문을 드릴 텐데. 특히 이제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반대를 할 수 있다라는 여론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자영업자들이 특히 굉장히 안 좋고 이를테면 자영업자 연체율이 2022년에 비해서 지금 2년 만에 3배가 뛰었다. 이런 언론 모드도 있을 정도로. 서울의 경우에는 8집 중에 1집이 폐업을 한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 지금 추세로 계속 간다면. 이 정도로 지금 안 좋은데 정부에서 대안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반대만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자율 문제를 심각하게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자율이요? 지금 동탄 지역만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보면 외식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건 물론 동탄의 주 소득원인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이번 성과급 자체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위축된 것이 하나고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거는. 두 번째로는 동탄 같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젊은 세대 서민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결국 빚 내서 대출 끼고 집 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자율에 따라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이 몇 프로냐에 따라가지고 한 달에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크게 차이 나는 겁니다. 월에 한 80만 원 정도 빚 갚던 분이 최근에는 150만 원씩 갚는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자율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 그런 쪽의 정책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보면 사실 은행이 예대마진으로 돈 많이 버는 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은행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엄청난 이익을 거두면서 상반기에만 거의 은행들이 3, 4조씩 이윤을 거뒀는데 물론 은행의 이윤도 중요하지만 예대마진으로도 큰 돈 버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봤을 때 좀 안 좋은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좀 들여다보는 것이 어떠냐. 은행 간의 경쟁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촉진시켜가지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5만 원 덜렁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한 번 눈을 녹이는 이런 모습보다는 실제 대부분의 서민 가정들이 지금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여러 대출 금리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꼬리에 꼬리는 분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서울에 특히 집값이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꿈틀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자율을 내린다고 한다면 더 많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꿈틀대는 집값이 확 폭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사실은 한은에서도 물가 문제와 함께 집값 문제 때문에 지금 못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보면 집값 문제에 대해서 조세에 따른 접근, 대출 금리에 따른 접근 여러 가지 다 했지만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줬던 거거든요. 지금 미분양 물량이 지금 7만 채가 넘게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이 부족했던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7만 채 이상 미부장이 걸려있는 상황이고 pf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금융권에서 부동산 pf 관련 대출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오히려 다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수요와 공급 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tmf 사태와 관련해서 개혁신당에서 해피머니 상품권 이용이 불가능해져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의 지원에 손을 걷어붙였는데 이제 간담회도 열고 그랬어요.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머지포인트라는 사태를 이제 사실 백신처럼 맞은 건데 그 이후에도 지금 우리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을 안 한 겁니다. 지금 보면 상품권 중에 보면 컬처랜드라는 것도 있고 해피머니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판매액수만큼 충분한 보증보험 같은 것을 강제했어야 되는 것이 사실상의 정치권의 역할이었는데 그런 걸 하지 못했고요. 지금 우리가 은행권에서 만약에 어떤 사고가 터지면은 5천만 원까지 이제 보증을 해 주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그런 것처럼 유가증권에 당하는 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1인당 보유액수 한도 같은 것을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 보면은 참 안타까운 사연인 것이 이 상품권을 통해 가지고 아파트 관리비를 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다른 이제 대학교 계약을 대비해 가지고 책 살 돈을 모으던 분이라든지 뭐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당연히 굉장히 안타까운 바라보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보면 상품권 교환업을 하던 분들은 몇 억 단위로 물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희 계약신들 연락이 많이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나 감독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사례들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제가 봐도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 팀에프 사태라는 거 있어 가지고는요. 물품 구매 대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간 중에 이제 보통 돈을 받은 다음에 거래처의 한 두 달 정도 기간 뒤에 돈을 지급하는 형태인 걸로 보이는데요. 그 두 달 정도의 기간 동안에 그 돈을 보관하는 동안에 뭐 이자 소득 정도야 모르겠지만은 그걸 다른 용도로 써서 이렇게 다른 대금을 갚고 이렇게 사실상 폰질을 하게 하는 이런 양태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근절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에스크로 서비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물품 판매 대금에 대해서는 강화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어서 사실 제가 정무위 의원이었으면요. 지금 아마 날아다닐 텐데 제가 과방위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저랑 친분이 있는 김재섭 의원한테 제가 그날 얼마나 당황스러웠냐면요. 정무위에서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정무위에 누구한테 가서 이걸 빨리 얘기할까. 이 해피머니라는 영역이 지금 굉장히 px도 크고 한데 정무위에서 이게 안 달아주면은 이게 해결책이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정무위에 친한 분들 뭐 김재섭 신장식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정무위 회의장으로 전화를 할 수 없고 회의 중이니까 뛰어가가지고 잠깐 나오라고 김재섭 의원 좀. 그래가지고 자료 이것저것 주면서 이것 좀 언급하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바 있는데 김재섭 의원도 워낙 젊은 의원이다 보니까 보자마자 이게 얼마나 파급력이 큰 사안인지 알고 바로 이렇게 질의를 해줘서 참 고마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지급 보증이 안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해피머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상품권별로 좀 다 다르기는 하지만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해피머니는 우리 돈 없어 할 경우에는 이거를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입한 사람들이 지금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컬처랜드라는 곳은 그다음에 머지포인트 하택 이후에 결국 보증보험이라는 것들을 강화해서 1천억 원 정도까지 그런 게 가능하도록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해피머니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약간 위메프랑은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 조금 다르긴 하죠. 이거는 자금용화 확보되면 다시 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거래처가 늘어나면 풀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는 너무 논란 패닉 상태에 있는 상품권 구매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진 상태다. 그래가지고 아마 해피머니 판매처 같은 경우에도 자금 경색을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개혁신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얘기 좀 여쭤볼게요. 지금 꽉 막힌 전국 상황에서 개혁신당의 어떤 중재 이런 것들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너희가 발의해 약간 이런 분위기로 지금 핑퐁 게임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3자 추천 특검안에 대해서도 민주당 쪽에서는 한동훈 후보 당신이 그거 공약한 거 아니냐 공약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민주당이 먼저 발의할 거지 우리가 왜 먼저 이걸 발의를 해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그 와중에 천아람 원내대표가 전에 제3자의 추천 그때는 대한변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중재안을 지금 그때 한번 냈었던 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단 천아람 의원이 지금 미국과 있죠. 네. 맞습니다. 주차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오면 그 중재안의 개혁신당 차원에서 좀 발의를 해가지고 발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조금 꽉 막힌 전국을 해결할 의지가 좀 있으신가요? 저희는 이제 그럴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이게 국민의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로 대표되는 그 두 머리가 일반 정치인이나 일반 국민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두 분이 과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수사 특검에 있어가지고 특검팀으로 활동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때 보시면 우리 특검 수사할 때 보면 처음에는 최순실 씨의 태블릿 문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국정도사도 있었습니다마는 고용택 씨 가방 파는 얘기에 갑자기 또 차은택 씨 껴가지고 원한 행사하는 그런 부분 거기다 나중에 최경환 부총리까지 연루된 어떤 국정원 특활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껴가지고 굉장히 그냥 살탈탈 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 있는 그 특검을 해봤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특검이란 게 시작되면 작정하고 정권 문헌스 때까지 달리는 거야. 자기들이 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 범위에 대한 굉장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수사 범위를 결정짓는 것은 보통 특검법 명시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사 기간입니다. 이게 아무리 내용이 많아 수사 기간이 짧으면 안 되는데 보통 특검이 한 번 수사 기간을 연장해 주거든요. 그럼 그런데에 대한 조항 같은 것들도 한 번 협상 안으로 우리가 다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독소조항이라고 한동훈 대표 측에서 얘기했던 브리핑한다든지. 언론 브리핑. 그런데 이거는 좀 웃기는 게 맨날 언론 브리핑 했던 게 그 당시에 3차장 했던 한동훈 검사거든요. 아, 그런가요? 왜 이분들은 자기들이 했던 건 안 되고 남이 하면 안 되냐. 그만큼 자기들이 그거를 무기로 썼다는 거죠. 브리핑하면서 계속 누구 망신주기 하고 그다음에 또 이미 거의 속단한 형태로 수사 결과가 이끌어가고 언론은 받아쓰고 이렇게 해서 결과를 사실상 이끌어가는 역할까지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지금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좀 자기 부정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개혁신당은 이런 걸 좀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중재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할 거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실 조국혁신당이 지금 가장 앞서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디까지를 한도로 그을지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최상병 특검을 넘어서가지고 한동훈 특검까지 얘기하고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법약관에서 먼저 정리해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어야지만 저는 국민의힘도 협상에 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방통위 얘기 좀 해볼게요. 어쨌든 과방위 위원이니까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당했는데 통과가 됐죠. 탄핵 아니. 그런데 사퇴를 안 했어요. 사진 사퇴. 그 전에 3명 권한대행까지 3명은 다 사퇴를 했는데 왜 이진숙 위원장은 사퇴를 안 했다고 보십니까? 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전임 두 위원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임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딱 쟁점 사안이 나오니까 거기서 탄핵이 걸려서 사퇴한 케이스인데 이동관 김홍의 두 분. 그렇죠.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임명 채 하루가 지나기 전에 탄핵안이 발의된 거거든요. 이거는 본인 입장에 봤을 때 본인의 명예에는 심각한 타격이고 두 번째로는 아무리 그 과정에 이사진 선임이라는 절차를 진행시켰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탄핵이라는 제도에 취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지적한 바 있지만 예방적 탄핵은 좀 위험합니다. 원래. 제가 늘 비교하는 게 이진숙 위원장이 많은 사실 방송 장악을 위한 잘못을 할 거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그 예상 때문에 탄핵시킬 수는 없는 거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건 참 서글픈 농담인데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사고를 치실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먼저 탄핵해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네가 범죄를 저질릴 거야 해가지고 저는 거의 확신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한 거 많이 하실 거라는 거를. 이상한 거 많이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다고요?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탄핵하자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반론을 하자면 2인 체제 자체가 지금 위법이라고 민주당은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미 공영방송 이사들을 선임하는 임명되자마자 바로 했으니까 그거 자체가 지금 불법이라는 게 민주당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결과는 이미 지원하신 분들 중에서 가처분을 거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처분 결과가 빨리 나옵니다. 세 명. 조능이, 정필이전 세 명이 거셨죠. 그 세 분은 이 절차가 위법할 뿐더러 필요한 절차들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걸 지적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가처분에서 만약에 이게 탄핵될 정도의 상황이면 가처분을 나오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탄핵은 약간 다른 형태인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개혁신당의 입장을 보면 청문회 해보니까 이진숙 후보자는 부적격하다. 부적격하다. 그리고 이번 절차도 위법하다. 그래서 가처분을 하는 것은 옳다. 하지만 탄핵이라는 거는 취임하자마자 하루도 안 돼가지고 거는 이거는 만약에 탄핵이 각하되게 되면 각하라는 거는 내용을 들여다보기도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바로 심리를 중단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야권이 어느 정도 이거는 방신을 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은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생각이다를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윤석열 마지막으로 많지 않은데 이거는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휴가 갔는데 지금 어쨌든 휴가 갔는데 지금 나라 경제가 지금 외국 미국발이기는 하지만 블랙먼데이로 지금 주가가 폭락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휴가를 복귀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민생경제 챙긴다고 시장도 방문을 하고 지금 경기 부양을 위해서 경기 부양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많이 챙겨본다고 하거든요. 좀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께서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결국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주변에 저는 간신배라 표현하겠습니다. 간신배요? 주변에 간신배들이 매번 대통령을 전통시장 그리고 TK에 있는 전통시장 이렇게 모시고 가면서 기바드라고 보낸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구의 서문시장이나 이런 곳들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대통령께서 민생현장 보셔야 될 곳은 사실 전통시장은 항상 간 메시지가 비슷합니다. 전통시장은 어떤 정치인이 가도 항상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그거 몰라서 가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훨씬 더 다양한 경제 주체들과의 대화를 하셔야 된다. 사실 금투세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투자자들의 절반 가까이는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오늘도 주식시장이 굉장히 물론 해외 증시에 영향도 있고 그런 테크 기업들이 지금 내려가는 길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어서 이렇게 된 거지만 그에 더해가지고 금투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지적이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대통령께서 그 부분 아까 우리 또 언급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길 바라느냐. 빈내스 집삼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제의 다양한 요소들을 대통령께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번에 또 경제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늘 다른 정치인이 하는 것처럼 전통시장 그것도 어디 TK에 전통시장 가서 손 흔들고 오실 거라 그러면 그거야말로 저는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다.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경포대라고 예전에. 보통 경포대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리 경제를 좌우하는 것은 사실 전통시장도 있겠지만 전통시장은 경제 변수의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주택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금융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통령이 굉장히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는 것을 대중들이고 시장 인식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안정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오늘 보면 에너와 환율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급하게 변동하고 있습니다. 급등했죠. 이러면 당장 여행 수지부터 많은 것이 변할 겁니다. 이런 것에 대통령이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느냐. 이게 아마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대책 마련으로 보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진짜 마지막 질문. 대통령이 휴가 끝나고 오늘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휴가 끝나고 나서 4 플러스 1 정부의 개혁안에 대해서 설명을 직접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4 플러스 1이 노동 교육 연금 의료개혁 그리고 저출생 대책 이래서 4 플러스 1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실효성이 있는지 기자회견을 할지 아니면 대국민 담화를 할지 무슨 설명회를 할지는 아직 결정을 안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대통령의 개혁이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그냥 좀 기대가 안 됩니다. 왜 안 되세요? 이게 그러니까 콤보인 게요. 양두구육 곱하기 용두삼입니다. 양두구육 곱하기 용두삼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 보면 노동개혁한다고 해서 노조 한 번 때려잡다가 이제 그 뒤로 용두삼이죠. 그 다음에 보면 교육개혁한다 그러다가 그때 뭐 했습니까? 그때 킬러 문항 없앤다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실제로 그 다음에 출체제인 수능에서는 킬러 문항 같은 게 나왔어요. 또 그리고 또 사교육업체 때려잡겠다 해가지고 현우진 씨 뒤지고 이런 거. 국세청 조사사국이 그런 거 하면 됩니까? 이런 게 저는 기대가 잘 안 됩니다. 아까 저희가 처음 부분에 얘기했듯이 이게 각자 사람이 잘하는 게 있고 또 이게 뭐로 가도 수사로 가는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도 개혁이라고 하시지만은. 의료개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거 해도 지금 뭐합니까? 지금 오늘 이제 의료 관련해가지고 뉴스는 그냥 저도 잘 안 봐요. 그냥 웃긴 대안들만 나와가지고. 오늘자 뉴스를 한 번 볼까요? 의대를 안 다녀도 진급한 걸 해주겠다. 뭐 이런 게 대안인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의사고시 지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대안이죠. 그러니까 의과대학 수업을 안 들어도 우선 진급한 걸 해주겠다. 아니 세상에 이런 게 무슨 원칙과 상식을 내세운 정부의 움직임입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전공의들이 사직한다 해도 사직도 못하게 하고. 저는 뭐 그렇게 이런 교착 상황을 만든 것 자체가 소위 말하는 개혁이라 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 처음 시작할 때에요. 무슨 예전에 영국의 총리들인 분 탐광노동자랑 이렇게 싸우고 이랬던 거 기억하면서 혼자 그런 전쟁을 시작한지 모르겠지만은. 그분들은 적어도 오랜 준비와 그리고 적어도 최종적인 그러면은 모습이 뭐가 될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거거든요. 지금 이건 비전도 이상하고. 비전이 의대생 2천 명 늘리겠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3천 명 수업하던 의대라는 공간에서 2천 명 더 뽑으면 어떻게 될지는 자명하거든요. 이거 대책도 없어요 지금. 하다못해 의대 실습용 시신도 부족한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대책 없는 개혁. 말이 좋아서 개혁이지. 이게 어떻게. 기대가 안 되는 게 참 안타까운 거네요. 오늘 참 인터뷰가 세네요. 기대가 안 된다. 양두구육 용두삼위로 요약이 되지 않을까. 저를 불러서 물어보실 게 아니라요. 국민의힘의 진짜 정책위의장. 이번에 김상훈 의원이 되셨던데요. 김상훈 의원님에게 국민의힘이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은 어떤가. 이건 1시간짜리 심층 코너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인터뷰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꼭 저희가 한번 성사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